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아 퇴근했다 아요 오호 아 맞다 어 내 주머니에 바나나가 있었지 참 아이 애들이 바나나 좋아하니까 바나나가 또 좋아야겠다 아 이거 오늘 우리 회사원이 이거 바나나 하나 남았다고 나한테 준건데 애들 좋아 애들 주면 좋아하겠다 아아 아빠 왔다 아요 어 여보았어요 바나나 바나나나 민연 민연 재미있다 아이 너무 귀여워 아 여보여보여보 음 저 마나나를 처음 보는건데 저거 도대체 뭐야 어 저거 미니언즈라고 뭐 미니언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래 요즘 유행이야 애들 많이 봐 어 저게 뭐야 어 이상하게 생기는 외계인들이 애들아 저거 저거 외계인이야 저거 뭐야 저거 몰라 뭔지 모르는데 재미있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 귀여워 어 그래 아 맞다 귀여워 애들아 TV 그만 보고 아빠가 뭘 들고 왔는지 봐봐라 뭔데 뭔데 짜자잔 우와 바나나다 바나나 바나나 응 오늘 우리 직원이 나한테 바나나 하나 주더라고 너희들이 이거 나눠 먹어 한게 알았지 에이 꼴랑하나 은 여로야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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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아아아 아아 부탁도다 아아아 아아 무슨 노래 바나나 바바나 바나 바나나 그게 도대체 무슨 노래야 바나나쏭이잖아 바나나쏭 저 만화에 나오는건가? 맞다 아 어쨌다 이거 바나나 나중에 먹어 알았지 알겠어 아 여보 네 아 오늘 뭐더라 이거 오늘 바나나준 직원이 말이야 새로우산 가방에 있었는데 가방에 노란색에다 눈이 하나 그려져있더라 뭐 뭐더라 미니언 가방이라면 애들이 보던 만화 가방이였어 어 미니언 미니언 어쨌든 그 직원도 미니언인가 그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는거 같더라고 미니언이 확실히 유행이긴 해 음 그런가봐 아 어쨌든 얘들아 밥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 그러면 아빠도 오늘 저녁은 먹지 말고 자야겠다 여보들 잘래? 난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그래요 시간 많이 늦어졌으니깐 얘들아 올라가서 찾아 응 오늘 일찍 찾아 일찍 찾아 안녕히 주무세요 잘가 아이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 아여 아 여보 근데 있잖아 저 만화 있잖아 어 노란색깔 괴물 나오는거 어 응 아이 저거 많아 음 재미없어 보이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미니언이 얼마나 귀여운데 애 바나나도 좋아하고 얼마나 귀여운데 그래 아 어쨌든 알았어 아여 아여 자야겠다 으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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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야겠다 아 왔다 오빠 응 너가 아빠가 가져온 바나나 있잖아 이번에는 절대로 혼자 막 먹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아아 꼭 같이 먹어 내가 왜 그래야 되냔 말이야 같이 먹어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진짜 먼저 먹으면 나 진짜 오빠한테 많이 실망할 거 같아 알았다고 알겠어 아 진짜 혼자 먹으면 안 돼 알았다고 너 진짜 혼자 먹어야 돼 뭐라고 아냐 아냐 음 으흠 um 데워 아 아 아 아 아 아..뭐지... 아휴..씨... 배고픈데... 몇시지? 세평이 해내 나 혼자 먹을까? 안녕 요리야 요리야 야 일어나 왜 멀쩡히 자고 있는 사람을 밟아 아니 나 배고픈데 우리 그거 아까 아빠가 사온거 먹자 뭐? 지금 시간에 지금 새벽인데 지금 먹겠다고? 아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해 그럼 난 지금 안먹고 싶은데 그럼 나 혼자 다 먹는다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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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아 싫어 자 가자 가자 반으로 잘라서 먹자 안돼 3분의 1 아 뭔소리야 뭐야 바나나 어디갔지 어디갔지 여기있다 왜 하나만 갖고와가지고 바나나 어? 바나나 아빠가 왜 하나만 갖고와가지고 우리 그럼이거 응응 반으로 나눠먹자 반으로? 근데 반으로 자르려면 어 칼이 있어야 되잖아 응 그걸 찾아보자 칼 칼 여기 어디있을텐데 엄마가 여기서 만날건 했는데 여기있나 여기 어디있는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엄마가 숨겨놨나 응 음 음 음 음 그냥 한입 배워물고 한입 배워물까 그래 그러자 그럼 칼이 어디있을구 그래 그럼 바나나 뭐야 바나나 어디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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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나나 어디갔어 어 너 지금 나 의심하는거야 어 완전 의심가거든 쟤 이렇게 소리 소리 빽빽 찌르면서 의심하는거입니까 니가 수정해 니가 수정해 아니구나 저기요 봉수씨 쟤가 또 빠른 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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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옆에서 무슨 소리 나는데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이거 바나나 안먹는 소리아니야 이거 어 어 어 컷 미니언 뿌으아아 자 미니언이다 미니언이다 여 Chili 미니언 미니언이다 미니언이다 미니언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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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니언이잖아 우리 감히 훔쳐가 묶어놓고 내 바나나 니가 아무리 귀여워도 우리 바나나를 훔쳐가 맞아 아주 뚝배기 깨질 줄 알았나 깨질 줄 알아 너 이럴 미니언 뭐야 왜케시끄러워 애들이 вам 새벽2시인데 왜이렇게지끄럽게 하는거야 애들다 애들아 ления 뭐야 days 다시 둘러내 둘러내! 야 봄수야 요로야! 야 앉아 여기서 뭐해? 뭐야 이건? 이건 뭐니? 노란색깔 바나나 도둑이야! 미니언 미니언 아 이거 그때 TV에서 봤던 미니언인가 그거 아니야? 장난감인가 보다 그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야!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움직이잖아 이거! 야 새벽 2시인데 장난감 가지고 놀래! 야 니네 빨리 앉아! 야 얘 움직였잖아 이거 봐봐 뭐가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는구만 아 만져봐! 만져볼까? 뭐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돼 진짜 얘가 바나나 봐봐 이 손에 바나나 들고 있잖아 어? 어? 미니언씨? 미니언씨? 뭐야? 어? 미니언씨? 야 미니언이 아무래도 겁먹은 거 같은데 진짜 살아있는 건가? 야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하는게 장난감인구만 누가 봐도 어? 장난감 아니라고 미니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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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을 한다 미니언이! 야! 진짜 살아있는 거야? 얘 그럼 얘 한국말 할 줄 알아? 안녕하세요 미니언씨 어?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거 같은데 얘는 어디 말 쓰니? 미국어 쓰니? 프랑스어 쓰니? 무슨 말 쓰지? 아 왜 못 알아들어? 말하고 있잖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왜? 살려달라는데? 살려달라고 왜? 무섭대 지금 근데 왜 못들어 우리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요루루가 미니언을 많이 봐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설마? 뭐야 그런 거 있어 나는 왜 못 알아들어 그럼 모르겠어 요루루가 미니언을 많이 봐서 그런 거 같은데 야! 저기 미니언씨! 야 요루야 말 좀 전해줘 어? 아니 당신이 미니 요루야! 전해줘 전해줘 알았지? 당신이 미니언인건 알겠지만 왜 우리집에 왔냐고 전해줘 어쩔 수 없는 일 야 요루야 뭐래! 가족들이랑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데 아 근데 우리집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봤죠 나쩔고 가래봐라 веч이 밑에 구멍으로 들어왔다는데 아 야 봄수야 아빠 얘네 미친거 같애 봄사다 봄사 이리로와봐 어 미니언이야 외계인이냐? 저거 일단 미친건 확실한거 같애 모라인져 아뇨 아뇨 모라인져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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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요리야 지금 가족들이 어딨는지 아냐고 물어봐 아따리 놀아라? 모른대 아빠 근데 이거 한국말 같았는데 방금 아 그치 아이 그럼 아 근데 어 뭐야 어 요일아 방금 들었어? 꼬르르 소리 들었어 방금? 어 어 밥 좀 줄까? 라고 물어봐 김치찌개 해줄까? 라고 물어봐 김치찌개가 있거든 집에 알아들어가라? 음 바나나밖에 안 먹는다는데? 바나나밖에 안 먹는다고 일단 밥 좀 줘야겠다 미니언한테 내려오라고 해 전해줘 아직 오라? 야 미니언 빨리 와 곱줄게 아무래도 이상한데 아니 저거 진짜 미니언 맞아 여보여보 여보 왜 깊게 잠든거야 아 여보 일어나봐 지금 우리집에 미니언이 왔어 무슨 귀신이 세상을 까먹는 소리야 아냐 아 이제 내려오라니까 지금 가자 봐봐 저거 미니언 맞지 않아? 저거 에이 어 ißt 진짜같은데 여보 아 여보 집에 바나나 좀 남은거 있나? 잠깐만 바나나밖에 안먹는거.. 어! 바나나 여깄다! 바나나 이렇게 많았네.. 바나나 이거 드세요! 제가 이거 바나나 많이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뭐야 아빠! 바나나가 이렇게 많은데 오빠는 나한테 하나밖에 안준거야? 에이! 니네가 맨날 바나나만 먹을까봐 그렇지 바나나 이거 드세요 드세요 너무해 아이고 급하게 드시네 얘는 왜 여기 있는거야? 아이고 아무래도 가족을 찾아줘야될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 찾아주지? 야 요르야 요르야 그러면은 그 뭐야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 아 모른다는데? 모른다는데? 여보 여보 요르르가 아무래도 미니언마를 잘쓰는거같애 외계어를 쓰는거같은데 나도 참 놀랍다니까 방금 봤지? 진짜 말좋아하는거 맞긴 맞나 우리 아이가 이상해진거 아니까 모르겠어 나도 응 음 근데 아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미니언들이 바나나를 진짜 좋아하는거 같거든? 그치 바나나 그러니까 우리집 앞에다가 바나나를 으앙 급싸아두면 어 미니얀 가족들이 이집으로 오지 않을까? 어 괜찮은데 그런가? 응 그치 오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면은 바나나를 설치하고 함정을 만들어서 미니언을 다 잡아버리자 어때? 아 무슨 소리야 집으로 돌려보내줘야지 얘네 없으면 미니언집 못봐 미니언을 다 잡아서 팔아버리자 그래 떼돈을 버는거야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거같은데 팔아서 이상하자 팔아서 이상하자 아 안된다고 요리야 전해줘 말좀 전해줘 미니언한테 너네 가족을 다 잡아서 다 팔아버리겠다고 전해줘 살고싶으면 도망가 어딜가 어딜가 야 어딜가 야 어딜가 에이 어차피 장난이고 우리 그러면 미니언의 가족들을 찾아주자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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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탁자를 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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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가 바나나를 올려놓으면은 미니언들이 이걸 먹으러 오지 않을까 좋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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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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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나나를 다 설치해 바나나를 다 설치해 바나나를 다 설치해 바나나를 다 설치해 아 니가 먹으면 어떡해 야 미니언이야 니네 가족을 잡아주려고 하는건데 야 바나나 애 진짜 좋아하네 가만히 있어 자 빨리 다 설치해봐 오케이 이러면 그냥 안잡힐거 같으니까 음 여기다가 깊게 파놓고도 잡아놓자 맞아 잡아가지고 응 팔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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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지고 명품 백조원을 사고 좋아 좋아 자 우리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자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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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분명히 바나나냄새를 받고 미니언 가족들이 찾아올거야 이쪽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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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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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거 같지 않냐 어 어 이 소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미니언들이 온거 같은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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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꼼짝 마세요 여러분들 야 가지마 가지마 또 하세요 아 또 하세요 여기 여기 이 친구 데려가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미니언 이 친구 아시죠 동생인거 같은데 이 친구가 길이를 잃어먹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준거에요 헬로우 네 야 미니언 파바나 팜팜 야 내가 우리가 니네 가족을 찾아준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마 Conservative 매하나 야 요리야 잘가라고 전해줘 빠밤 어 미니언이 나한테 바나나 줬어 고맙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우리 바나나 져다 이거 맞아 아 그러네 아! 어쨌든 미니언 가족들 이제 길 잃어먹지 말고 조심히 가세요 집에 아시겠죠? 뭐야 잘가아 바잉 잘가라 조심히 가라 또 또 넘어가지 말고 잃어버리지마라 멍청아 아 아 애들아 미니언이 가족들을 찾아서 참 다행이야 그치 맞아 다시 우리집에 또 안왔으면 좋겠다 바나나만 다 털어갔어 아 다시 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귀엽다 저거 원래 실제로 있는 동물이었구나 동물이지 저거 아니야 상황극이라서 있는거야 아 그렇지 상황극이었지 아 아니야 식물이야 아 그래 아무튼 우린 정말 오늘도 착한 일을 해 뭐야 미니언이 오늘도 참 보람찬 하루였다 아 오늘도 참 보람찬 하루였다 애들 이제 자러 가자고 가자